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형제들을 피로 얻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으러 왔답니다 만약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장군 주방에 보물 주더라고 안줘 떠나세 이 보물만 있으면 그냥 지긋지긋한 오징어도 끝이야 도체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보물이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탐나의 왕이 되겠습니다 뭔가 있나? 가볼까 가자! 해적이다! 우리 철면 매일이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다 이제부터 권선을 빼앗는다 똑같네 그 목숨 걸어 얻은 걸로 뭐하는데? 내가 보물을 찾았다 잔주라서 짊어진 책임인가? 우린 모두 한 배를 탄 가족이다 같이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거다 내가 지도하면 벌대를 고장시켜! 지금이야! 이리 와... 죽어! 살았다! 살았다! 으악! 찍지 마라 오물을 찾아 쓰네! 이제 집의 끝이야! 저, 아직 대답 안 했다? 한때 고려제일검 젖은 길도 함께 가지 흠